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건물의 규모는 물론 입지적 특성을 잘 살린 방 배치로 수익률 또한 상당히 높은 방값 경매 물건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사이즈는 큼직하죠. 2016년식의 건물로 내부 엘리베이터까지 배치가 된 이번 물건은 감정가가 무려 16억가량으로 잡혔다가 현재는 최저가 49%의 금액 7억 7천만원에 오는 7월 16일 기일이 잡혔습니다. 바로 어제가 2차 기일이었고 제가 미리 경산지역 임장 때 방가까지 내려오길 바라면서 촬영을 해두었는데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대학교 중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의 직접 수요권이라고 볼 수 있는 조용동의 위치한 이 물건은 제가 현장 임장 당시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간에 촬영을 하였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 그만큼 확실한 대학교 수요권으로 파악이 됩니다. 내부 구조도 1층 근생 상가를 비롯하여 2층과 3층은 층별 8가구씩 모두 원룸의 배치이며 4층은 원룸과 미투 그리고 주인 세대 3룸이 1가구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건물 중에서도 19가구 모두 꽉 채운 물건인데요. 낙차루 어느정도 도배장판 그리고 옵션 품목 정도만 새 상품으로 교체하시면 임대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전체적인 수익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1층 상가까지 있기에 확실히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물건이며 또한 신탁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입찰에서 임대 세팅까지 여유있게 2억원 정도 임대 세팅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약 1억 3천만원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오늘도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구요. 2016년식 건물임에도 외관만 봤을 때는 최근 트렌드와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마감이었으며 외벽 타일 마감제도 괜찮아 보였고 내부도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시면서 놓칠 수 있는 하자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물건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직접 수요권이 다가구 물건인데 임대 세팅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물건 정보와 도면으로 내부구조 확인하시죠.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932 물건 정보는 근린주택 2016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118.88평 건물 면적은 200평이고 감정가는 15억 8,677만 2,240원 최저가는 49% 7억 7,751만 9천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7월 16일로 길이 잡혀있네요.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7억 4천 평당 627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3억 6천 2백만원 평당 307만원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8억 4천 6백 평당 423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4억 1450만원 평당 207만원 현황이네요. 먼저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주차는 총 10대의 현황이고 여기가 1층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은 상가 화장실로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황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통유리를 활용해서 좀 더 앞쪽으로 빠져있는 그런 현황이고 실제 건축물 대장과 현황은 면적이 다르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2층, 3층 구조동이랍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 엘리베이터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까지 모두 원룸의 구조이고 보시면 3호와 4호, 5호 같은 경우에는 방이 살짝 작고 주방 공간이 조금 넓은 그런 현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8가구 모두 동일한 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4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4층은 1호 라인이 방 하나, 거실 하나의 미니트룸 구조라고 볼 수 있고 2호는 동일합니다. 원룸의 구조이고 여기 3호 라인이 거실을 기준으로 안방, 방 2개, 총 방 3개, 화장실 2개의 3룸, 주인 세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립물건입니다. 여기 바로 앞쪽으로 해서 영남대학교 경산 캠퍼스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초록색 라인이 대구 지하철 2호선 라인이고 영남대역까지도 도보 10분이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입지 살펴보시면 온룸 물건 주변 영남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영남대학생들의 수요권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벗어나는 임당동 부정리까지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임당동과 부정리는 상대적으로 학교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고 여기 학교 바로 앞쪽 편들은 그래도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높게 형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해서는 연식이 좀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한 현황이고 오늘 물건 2016년식인 걸 감안하면 낙차루 도배장판 그리고 옵션 품목만 살짝 손을 대신다면 어느 정도 임차 수요는 꾸준하게 끌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온룸 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룸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먼저 토지 거래가 몇 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22년 4월 달에 평당 518만원 23년 7월 달에 평당 767만원의 토지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온룸 물건은 조금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최저가 기준 평당 307만원의 현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해서 비슷한 연식들의 실거래가 몇 건 있습니다. 여기 21년 6월 달에 평당 1120만원 2017년식 건물이 매매가 55,400만원 그리고 여기 21년 6월 달에 평당 1494만원 2013년식 4층 건물이 매매가 6억 6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룸 물건 좀 안쪽에 있다고 해도 이런 물건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면 평당 천만원 정도는 잡아줄 수 있고 2차 최저가였던 11억 정도에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개매물 월세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룸 물건 원룸이 주를 이루는 배치로 원룸 시세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계옷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세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상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방과 방이 분리가 된 분리형 원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방이 조금 작긴 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 컨디션이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2015년식 건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도 보시면 2013년식 건물인데 어느 정도 연식이 조금 표가 나죠. 그래서 이런 물건도 보증금 200에 월 30만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2019년식 건물이네요. 그래서 보증금 200에 월 30만원. 앞에서 보신 물건들과 동일한데 깔끔합니다. 확실히 19년식이다 보니 이런 몰딩이나 도어, 색상 등이 깔끔하죠. 그래서 오늘 물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2016년식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는 싱크대나 화장실 수리는 필요가 없고 도배장판 그리고 옵션 품목이 조금 노후화되었다면 옵션 품목만 살짝살짝 손을 대주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예상 낙찰가는 8억 5천만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8억 5천만원은 저희 예상 입찰가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법무비용, 명도, 기타, 하자비용까지 플러스해서 5% 정도로 잡아봤고 4,2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하자 부분은 예상 임대 수익 설명드리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룸은 총 17교실이고 보증금 200, 월 30, 총 보증금은 3,400, 월 510만원가량이 예상이 됩니다. 미투 한교실 보증금 200, 월 40만원, 스리룸 한교실 보증금 500, 월 6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근생상가 한교실 있죠. 보증금 200, 월 40만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월세는 보증금 4,300, 월 650만원, 연 7,800만원가량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8억 5천만원 낙찰가 기준 85%, 7억 2,2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억 2,200만원 5.3%의 이자를 적용한다면 3,826만원의 이자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7,800만원의 연임대 수익에서 3,826만원 이자를 제한다면 3,974만원의 연임대 수익, 원로 환산시에는 331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가 8억 5천, 대출 7억 2천을 제한다면 1억 2,800만원의 비용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4,200만원의 비용을 포함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증금 4,300만원을 제한다면 1억 2,700만원의 실투자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익률은 31%가량이 예상이 되네요. 하자 부분 체크해 보시면 여기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4층 바닥면이죠. 이렇게 누수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이 좀 떨어진 게 표시가 나 있고요. 그리고 좌측 벽면 쪽에도 물이 좀 타고 흘렀는 그런 자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 수도 배관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상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대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4천, 4천, 5백, 5천만원까지 전세 세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 206호, 201호 월세 세팅 보증금 500 기준 월 27만원가량 잡혀 있네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 기준 권리 당시 2017년 최우선 면정금의 범위는 5천만원 이하 1,7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5억 8,600만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요. 어제 유찰이 이루어졌던 2차 금액이었죠. 11억 1천만원 정도가 실제 중계매물로 등록이 가능한 그런 금액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금액이죠. 반가 금액인 7억 7,700만원은 확실히 시세보다도 저렴하고 임대 수익적인 면을 봤을 때도 메리트 있는 금액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자 부분, 누수 부분이죠. 이 부분 꼭 좀 감안을 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누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200만원부터 많게는 천 단위까지 수리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업자분을 섭외하셔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교 임대 수요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교 임대 수요건 같은 경우에는 연초 1월과 2월에 다가구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벌써 7월달이고 2학기 수요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낙찰 후에 명도가 빨리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10월달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10월달 이후에 방 내부 도배장판 이런 누수 부분 그리고 어느정도 옵션 품목들 재정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2025년 1월달 임대에 좀 집중을 하시는 그런 계획을 짜셔서 이번 물건 입찰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에 생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